갑니다. 하나, 둘, 셋, 2013, 12월 13일 오후 11시 42분 에... 그냥 일반 돌립니다. 네 끝 방이 앉아 펴 빠밤밤 빠밤밤 분명히 스카이프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어이하여 아무도 말이 없네 나 이거 말 꺼져있나? 설마? 아닌가? 어? 아니, 들려요. 아, 들려요? 네네. 예, 아이 지금 각자 채트로, 응? 롤챗으로 이거 소리를 까서 말이 안 됨 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각자 말을 해주시네? 아이고 왜 이리 방이 안 잡히냐 심지어 오늘은 게임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흠흠 정상인 자신의 귀를 임하 의심한다 에에에 괜찮아요 가끔 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생 뭐 있는가? 아휴 아이고 나이가 스물바퀴 안 먹었네 아, 드디어 됐네? 님들 뭐 할 거예요? 저 남는 데 갈게요 남는 데 갈게요 결국 남는 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음... 남는 데 갈게요 저도 남는 데 갈게요 저도 미드 원딜 서포트 탑정글 남았어요 님뭐 할래 탑정글 둘 중 님? 응? 아무거나 아무거나 님이 땡기는 거 뭐 님이 땡기는 거 뭐 어? 님들 좀 아이야 그럼 뭐나봐 이거 탑 미드 탑 미드 탑 미드 서포트 어 어 탑 미드 원딜이구나 서포트 정글 아닌데 제 애니 서포트인데 애니 서포트이에요? 자 정글 갈게 네 그럼 저 미드 갈게요 아아 자 탈을 가야지 어딨냐 가나다라 마바사 자 자카타파 어? 아 여기 있구나 뭘 좀 쐈으면 좋겠는데 미드 벌써 쐈으면 좋겠는데 똥만 안 싸면 좋겠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판은 정상의 플레이가 나오기를 건지립입니다 음 음 쿵쩍쿵쩍쿵쩍쿵쩍쿵쩍쿵쩍 어디 추천 눌러주셨나 어 눌러주셨네 어? 영구동 손님도 오셨던데 바로 나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이 제게는 힘이 돼요 네 끝 저요? 저요? 저는 미드 갈 때는 항상 AP를 갔지요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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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생존기입니다 생존기예요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어차피 뭐지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타 2가 점화보다도 지금 많이 나와요 어차피 이게 나나나나 어 저거 고유한 밤 오랜만에 본다 저거 나도 있는데 저거나 낄까요 다운판에 아 분명히 스카이프가 맞는데 스카이프 맞는데 아 근데 한방은 말을 안하네 아 근데 한방은 말을 안하네 네 그러게요 일단 저거 레고님이랑 뭐지 님들 저 마이암 저 두분이 말을 안하네 이거 그냥 우리 둘이서 짝짝꿍이나 합시다 어? 말이없어? 아 골드 부럽다 진짜 아이 저거 테두리 진짜 저거 11월 11일 이 날 밤 이게 끝 이 날이 끝이었잖아요 진짜 저거 그 전날이 저거 건축관의 설계 때문에 밤을 셌었거든요 아 피곤해 해가지고 승격전 심지어 브론즈 1 승격전에서 두판이 이기고 아 피곤해 내일 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 끝났다 심지어 그게 영상까지 있어요 그날 어? 심날 심지어 그날 녹화까지 했는데 다음날 녹화 키고 롤 들어와봤는데 시즌이 끝나였습니다 에라이씨 에라이 진짜 골드도 별거 아닌데 저거 너 브론즈보단 나요 저거 너 브론즈보단 낫다고요 저거도 어 님 티어가 뭐에요 저요? 브론즈에요 이것보단 낫잖아요 허허허허 기사 나한테 플래도 받 응? 플래도 나한테 줬는데 그놈이 저보고 아 저거 브론즈야 뽀루기야 저거 내가 나중에 하면 이겨 하는데 결국 계속 나한테 지면서도 저거 브론즈한테 내가 질리가 없다고 저거 뭐했어 자꾸 이러면서 변명을 한다고요 어?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이거? 심지어 애들한테 쟤랑 나랑 했는데 내가 이겼다 했는데 아이 브론즈인데 뭐 뽀록이구만 뭔지도 했구만 자꾸 이러면서 안 믿는다고요 어? 근데 브론즈 1에서 안 올라가요? 브론즈 1에서요? 일단 골드 5까지는 왔다갔다 했거든요 실버랑 근데 하... 좀 많이 안좋아요 좀 상태들이 안좋아요 저거 응? 같이 팀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구요 뭐였더라 실버랑 브론즈에서는 이제 뭐 안 떨어진다고 그거 떠가지고 아 이게 안 떨어지겠구나 하고 저도 골드 5에서 한번 좀 던졌는데 실버가 되가지고 아 진지하게 해야지 님들쳐 골드에서 떨어졌으니까 좀 조심좀 할게요 응? 던지지 마세요 이 말했더니 다 던지고 응? 심지어 방송 치는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 뭐지? 침추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응? 님 님들 저 인간 뭐지? 방송 치고 있어요 나야 하니까 갑자기 다 던져 다 던져 응? 왔다 미드 카타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라 아이고 아 카타 만만하다 정말 아니요 올챔 아닙니다 저어 저 올챔 아니에요 다만 다른사람들이 룬을 탈 때 저는 챔을 좀 쐈다 한계슴? 아 아 샀고요 안 왔어 마이 개나리 마이 저 개나리가 미치셨네 아하하하하하하하 딴딴나나나나 너 보다는 대단하이야 우아악 아으 아으 아우 에이 첸 응 첸 칵테 칵테 응 칵테 칵테 응 칵테 아직도 잠시네요 네 안 힘들어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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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뇨 이제 소리 괜찮아요 다만 마이크 소리가 좀 작으신데님 아군이 당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거야 아직은 초반일 뿐 소비 초반에... 잘하면 반응가지만 초반일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와우와우와우 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주변 소리 너무 들려요 레고디님 레고디 아 뭐지 님들 마이안님인가 디엠 그거 소리 너무 커요 그냥 끄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디엠 아니면 좀 소리 아니면 이거 침폭인가 소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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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끄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님딘딘딘 어휴 다행이다 됐다 됐다 어우 깜짝이야 그냥 밈은 소리만 듣는거 실로 안타깝지만 아니이 마이크 이 양반이 진짜 미치셨다 응? 한번 나한테 옥군역으로 나봐야하나 아 아 진짜 이제 카타 먹어야지 하는 순간 자꾸 마이가 들어오네 갈게요 쪽 빠지는데? 헐 헐 에이 빠따 빠르다 아 신발이구나 쟤 어 근데 닌 원래 바위도 했어요? 에? 아니 닌 원래 거의 무무만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아 뭐 이거 좋은게 바뀌고 어 너무 쎄져가지고 못하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 난 무무 어렵던데 무무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요 너는 헐 헐 근데 원래 바위도 했는데 아 바위도 했어요? 네네 상탕 님이랑 할 때 보면 님 무무만 하길래 아 진짜? 네 아 아 아니 쟤 마인은 왜이리 번질나게 와 1번 확 죽여버린다 잡을까? 헛나 아이고 까비 아이고 저것도 잡을걸 어? 아 카타도 잡을걸 아이 아까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오후 타오를 이거 Now 어허 아뇨 아뇨 이거 알았다 뭐 알았다 아하 파이팅앱님이 저의 멘트를 가지고 웃으시네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카타에 적어도 너보단 세단다 헤헤 일단 세요 카타보다는 어? 카타보단 세입니다 카타보단 세요 어? 셀러 셀러 아 블루요? 네 갑니다 아하 아느벨에 벙맞니? 이거 먹으러 왔음 음.. 벗을 갈까 아니면 저거 카타를 잡을까? 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소나다 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소나다 소나 맛 아이스크림 소나 맛 아이스크림 소나씨 하이 헬로 요거 내꺼 아이스크림 불로 먹으러 왔다가 길만 먹고 가지요 오우 말 섬뜩했다 어 어 어 이리 많이 왔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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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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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안 들어오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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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아이스크림 틀려주세요 나는 죄가 없소 모든건 다 저놈듯이 사시오 오 옳지 옳지 곧 있으면 존냐 나오겠다 자 앗싸 어 카타 3킬? 응? CX도 나보다 많네 앗 카타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카타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이곳에 가듯한 너 가지고사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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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 아아씨 궁안되면 좋고 끝나는 아씨 아아씨 궁안되면 끝 어? 아니네 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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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카타 너무 아픈데? 나는 오줌 쌀 뻔 했어요. 오줌 쌀 뻔 했어요. 가세요. 마이씨 우리 이러기에요. 가세요. 마이 이날의 원수 갓장 나 뭐래? 저거 아우 진짜 춥긴 한꺼번에 맑고요. 말 많아 말도 말 많아 그런가요? 저 다 똑같지 않나? 에 몰라요. 그냥 내킨다로 나온 대로 뜨면 되지 뭐 트타 2 좋죠? 이거 트타 2 좋아요. 다만 AD로 가면은 이거 APD이다보니까 좀 묶어져요. 워워워워워워 아잇! 헤헤 참 너무하시네 너무아시네 하아 지이네 아 진짜 카타만 저거 좀 잡으러 다녀야겠다. 이제 앗 곳에 있으면 등z 나온다 놓 어%%%yin 제가 신발이 하나가 더 많네 에휴 하타야 안녕 나는 세타라고 해 눈꽃마을에서 나왔다 암 으으음 어 사명이 들어왔다 너놈 잡아라 안녕 에잇 뭐 어때 먹었으면 됐어요 어 사명아 방송이나 홍이나 들어와 아 블루요 $$$$ 블루루 롤 내가 하나 바이렛 한 동에다가 잡아야지 으흑 흑 아군이 다 엠 입니다 네임 요거 안드세요 네임은 예예예 어 오 방금 용...위로 뭔가 반짝 했는데 네? 네 이거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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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응? 요걸 모르게 아니요 님이 얘 몇대만 때리세요 아이 아 얘 겁나 빠른데 진짜 옷은 좀 고전중이지만 저희는 유익을 용으로 먹읍시다 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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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롱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다 마이 그 던져봐라 그 던져봐라 아우? 와우? 트리플키 와우 와우 저걸 저렇게 어떻게 잡을나? 요즘 마이를 안해서는 모르겠지만 마이 좋네요 역시 아니지 어? 마이 역시 좋다 아직 에이 아이 좋죠 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탐양이의 강국한 외청 요청 다음판 같이 할거죠 글쎄다 글쎄 올시오 글쎄 올시오 글쎄 올시오 할까말까 할까말까 글쎄 근데 이거 트타 궁이 마진에만 뒤로 밀려나나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던 애들도 같이 물러나나요 이거 다같이 밀려나면 마진에만 물러가지 않나? 아니요 방금 이즈를 쐈었는데 소나도 같이 밀려났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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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그로다가 내볼까요? 존냐가 있는데 미듬이야 미듬이야 미드가 사라졌어요 그 많던 떼거지들이 사라졌음 아 국은 있는데 이거 쓸 수가 없네 아쉽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 피나 먹으러 가야지 카타 요놈을 요놈어가 신화를 어떻게 해야할까 님들 카타 올라갑니다 아아 나를 쫓아갑니다 네 그니까요 자 일랄랄랄랄랄 나 잡아봐 오 다행이다 이번판은 다리가 그나마 사람이다 아 진짜 전판 저가 미드트타 그대로 하고 다리가 어디? 뭐지? 탑하면서 누구냐 계속 시모랑 했었거든요 진짜 시모가 괴물이 되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죽는줄 알았어요 어 안녕 나 갈게 이제야 나갈게 바이바이 조준 조준 갈싸 아하 어 트롤이 들어왔었네 어이야 어서온이라 옮기며 추천이나 가끔 눌러라 요즘 방송을 하도 안해가지고 추천이 고달프다 어 열두시 넘었구나 추천 꼭 눌러 눌러 멘트 꼭 해야겠니? 나 멘트하기 입이 아파서 나 멘트하기가 너무 입이 아프다 멘트가 너무 길어 멘트를 바꿔야 돼 이거 응? 한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 제게는 제게는 집에서 제게는 많이까지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추천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이 귀찮아 여거드셈 여거드셈 어 가자 가자 아이 에이 안되겠다 벽에 살짝 걸렸어 아이 저거 이즈 저거 이즈 저것을 어떻게 몰아낼까 아 어 이즈 도망간다 어 갔다온다 갔다온다 여기를 준비 여기 준비 여기 준비 아이 그렇게 가도 되는데 꾸 있는데 왜 혹지 몰랐어 에헤헤헤헤헤헤 아 우리 믿어 으어? 어? 씁 아 저거를 가야하나 말아야나 님 얘 소나 잡을래요 왈부 차 탁 어 아아아 잡혔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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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멘트 등치자 아이씨 하긴 방금하는지 모르겠군 어 삼양이 들어왔네 아이고 그래 요즘 애들 던지지 어 여자분 누구겠냐 아까 말했지 오뚜토 님이라고 어 자기도 스카이프 추가되어 있으면서 뭘 아 너 지금 안 들어와 있구나 그냥 살아 채팅장 나르르르르 나 셔왜이래 채팅창 헷갈려서 그냥 지우기한다 어 내가 읽으면 일단 채팅창은 지운다 아 아 샤워퍼 진짜 셔 씹었어 에이 어 멋선 님이다 몰라 안녕하세여 자 파티콜 파티콜 모두 모여주세요 다리 빼고는 일단 다 모여주세요 다리는 일단 탑에서 바쁜거 같으니 어 마이 갔네 아 라인 관리 너무 안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CS도 미니언한테 뺏기는 나 불쌍하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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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어느정도는 돼야 좀 배비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에이 나도 한때 패비 도전할 수 있었는데 진짜 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옛날에 방송 패러 당한 것 때문에 진짜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 양반 잡아 가야돼 진짜 응 다비 다리씨 내가 가요 다리씨 내가 가요 아 아직 2만 좀 남겨놓으세요 우리 미드 미뤄야될거지 네 미드 미드해야 돼 님들은 미드를 볼게 아 그렇게 없어 아 아잇 존냐 있는데 죄송 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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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리잼 이거 반면명이야 이거 반면명이야 아이고 아이고 슛 너무 소맵네 우리 이제 뭉쳐 다니죠 뭐 뭉쳐 다니죠 한타는 나쁘지 않을걸죠 저희 오오 오케 너네거 이거 내가 찍었음 approved 어!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지몸미! 오오오! 지몸미 칩시다! 그녀는 이제 다 망하였다. 니달리 죽이고 싶어서... 괜찮아요. 저도 달려들었어요. 그만 이해함. 심지어 저 앞점프까지 했어요. 걔한테. 앞점프 이거 뭐지. W가 400밖에 안 되는데. 그냥 했어요. 네, 텍스터님 어서오세요. 오신 김에 추천 한 번씩 꾹 놀아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게는 힘이 돼요. 어디 동건이? 어 동건이야. 저거 트롤 미지니. 텍스터는 누군지 모르겠네? 여분에 처음 오신 분인가? 텍스터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났다. 칼 쓰는데. 아, 마이씨 우리 이러기에요. 오지 마세요. 음... 어... 님 궁 있으면은 이따가 전 달려들게요. 어? 아이, 저거... 카타는 먹고 싶은데... 님, 저거 카타 날리면 드실래요? 카타... 카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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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망갈 수 있어! 어... 카타를 먹고... 어? 카타를 먹고 피를 내주는 빈질이었다. 카타야! 어우... 얘네 피 너무 많이 찬다. 헣헣... 얘네 힐러들이... 어? 피를 너무 채운다. 아, 마. 이럴때 욕하지 않고 차단을 누릅시다. 에라이. 단판 마이너할까요, 저? 무거워? 랭겜아니어 일반이야 일반 일반 랭겜이 메이.. 랭겜이 진자아 끝났으면 안 돼? 에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노노노노 얄미운 니달리나 잡아야티 얄미윤 니달리 전호가정민이나 잡아야지 진짜 어 밟았다 별로 안아프네 근데 아 니달리 에이드였구나 아프다 더럽게 아프네 진짜 아이고 아 서럽다 소나한테 맞고 사듣나 정말 그래도 미드 라이너인데 어디 자리 한자리 밖에 없다 어 타명이가 이미 예약했다 스롤리는 나중에 하자 스롤라 넌 나중에 하자 어 어 이거는 떠렌을 쳐야나 쓰읍 떠렌을 해야하나 아 쑥 갈려오면 한던만 한던만 노린다 아이 아이씨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한건 이게 아니야 으아아아 아무튼 안녕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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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가볼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보세요 네 아 진짜 엄마가 자꾸 부르네 셋 으어어 자 여러분 아 지소 지소 어 됐고 일단 한 번 더 어디 내가 초대할거야 너네 어 잠시만요 님들 몇 명 좀 추가할게요 아 똥건이 똥건이랑 도저히 도저히 다 네네 너말고도 세명이 더 있으니까 지금 끊겠다 네 네 일단 시작합니다 오토또님은 나가셨고 네 네 괜찮아요 서포트 하신다고 해야겠습니다 강태야 강태 추방 추방 나도 가끔은 추방은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한자리밖에 안 비어 어 어 잠시만요 한명 더 추가할게요 한명 더 추가합니다 자 거점표 한명 잠시만요 일단 게임 시작하고 어 이 양반이 빨리 스카이프를 켜야 하는데 스카이프 가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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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카이프 키세요 스카이프 키세요 정표님 스카이프 스카이프 빠딱 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란 없다 가짱표 가짱표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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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네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나가셨네 어이야 같이 하자 나중에 나중에 하자 트롤아 일단 너 들어오면은 일단 들어오고 말해 어 중요한거는 들어오고 말해 들어오고 말해라